당신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안타까운 동생이겠지. 하지만 나한텐 시한폭탄 같은 시동생이야. 시한폭탄? 그럼 시한폭탄 아니야? 솔직히 따지고 보면 우리 강남아파트도 삼촌이 당신 꼬득에서 다 날린 거잖아. 그 사모펀든지 뭔지 투자하면 대박난다면서지. 뭐 다 지난 얘기를 왜 또 꺼내냐? 솔직히 그것뿐이니? 우리 결혼식은 또 어떻게 망쳐놨는데? 술이 떡이 돼가지고 결혼식장 다 뒤집어놓고 수기금 들어온 건 다 들고 사라지고 근데 그런 시동생을 내가 어떻게 좋게 볼 수가 있겠어? 그만하자. 이제 이들 때문에 됐잖아. 잊어? 여보, 왜 나는 맨날 잊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아? 조희야, 그 뒤로 섰고 진짜 반성하고 정신 차렸어. 변했다고. 사람은 쉽게 안 변해.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고. 진짜 또 사고만 쳐봐. 그땐 정말 가만 안 둬. 아이고 하나님. 아휴